사랑과 감사님 사연이에요. 한계열 아기죠. 이 아기가 베트남에서 공장을 하는데 이번에 왔는데 아우 다 죽어가. 보니까 뭐냐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코로나로 초토화돼서 공장이 다문답고 망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울 때는 빨리 와서 자기 두려움을 진정시켜야 되는데 그 아기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힌 게 먼저가 아니라 베트남으로 날아갔어. 나 1년 동안은 못 왔어. 그러니 어떻게 돼. 점점 더 망해갖고 나한테 왔을 때 힐링 세션 받으러 왔을 때는 거의 사람이 반 죽어서 왔어요. 개살기 개살기. 팔이 천근이야 쇳덩어리가. 정말 질질 끌려다니더라고. 제가 그 아기하고 몸살을 앓을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다행히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분리시켰는데 분리하고 좋아져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5월 19일 부처님 생신이라 그런지 눈부시게 화창한 수행하기 좋은 날 헬라님을 만나 두려움 수치에 빠져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던 불쌍한 탕하가 구원을 받아 새로 태어났습니다. 심하게 두려움이 올라왔고 수치의 몸을 떨었습니다. 나름 헬라님 강의 동영상과 죄사함 동영상 호 등 여러 영상을 보며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 애써봤지만 모두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님과 힐링 세션 일정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힐링 세션날 아침 영체방에 가서 크라이오와 근적의 상 치우라고 와서는 무기력이 온몸을 잠식하고 다리도 완전히 풀려 걷는데도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개살기로 자기를 죽여갖고 얘 사람이 사람 몸인지 쇳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식사 후 긴장 속에 헬라님을 만나 세션을 시작. 헬라님은 뭘 하고 싶어 왔냐고 하셨고 난 지금 처한 베트남 공장 현실을 말씀드리고 너무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라님은 나의 현실이 아닌 형한테 엄마 사랑 다 빼앗긴 열등의 고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든 현실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남이 형에게 쏠리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관심과 기대에 난 투정도 부려봤지만 그럴수록 더 미움만 사게 되고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부터는 형보다 잘라보려고 뭐든 애쓰며 기를 쓰고 내 뜻대로 이루루 살아왔습니다. 집착으로 살아왔어. 내려놓고 영채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내 열등이를 인정 못하고 열등이가 집착 쓴 거죠. 심지어 즐거워야 할 취미활동도 남들보다 잘하려고 목숨을 걸 정도였으니까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영채님께 못 맡기고 아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형을 인정하고 형만은 아우 없다는데 나도 그런 동생인가 보다 하며 열등한 날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착각이고 가식이었었나 봅니다. 심지어 장남이라 집안일이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형을 치근하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헤라님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두렵다고 소리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거의 멘붕 상태였어요. 그 아기가. 그냥 에너지를 그냥 온통 에너지 때문에 수치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갔을 거야. 솔직히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의지도 이게 중요하죠. 절망이야. 이 상태에서 망하는 거야.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도 정신력이 죽어도 한다. 딱 이러면 하는데 아 나 이제 망했어. 그럼 망하는 거야.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랬어. 의지도 바닥이었던 터라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소 끌려가듯이 헤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두렵다고 소리 지를 때 명치 아래 뭔가 응어리가 있는 듯이 답답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떠는 열등의 에너지가 거기 있었어요.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배와 허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그 응어리가 나가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짓누르는데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던 죽을까 봐 벌벌떠던 그 열등의 애고였나 봅니다. 불쌍한 것 안 봐주고 외면해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춤추고 소리 지르고 또 헤라님 손잡고 앉아서 위로와 사랑을 받다 보니 명치 아래 있었던 응어리는 풀어졌는데 다리가 저려서 거의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헤라님이 귀신같이 아시고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수 나의 발가락을 통해 치유를 해주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뽀뽀해드렸어야 하는데 크크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욕하고 돌려지고 맘대로 미워하라고 크게 외치고 나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이제 취해벗건 지역에 있어 세상법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애고가 만들어놓은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 힘들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벗어난 듯 하였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고 조금씩 쌓아놓은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삶을 잠회합니다. 마음을 느끼고 인정하고 영채님께 맡기면 된다는 헤라님의 말씀을 밖에서 그렇게 애쓰며 하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헤라님과 함께하니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집착하면서 영채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 버려야 돼. 너무 두려워서 못 맡기는 거야. 영채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흥하든 망하든 알거지를 만들든 받아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두려워. 내 뜻대로 해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 집착이 박살이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할 때는 두려움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는 거죠. 와서 밥만 먹고 가더라도 영채 마을은 수시로 가서 해나니까 마스터님들 그리고 도바님들과 함께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세션을 마친 지금 마음이 편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사는 거야 우리 애기. 내가 얼마나 우리 애기 보면서 아팠는 줄 알아? 우리 애기가 아픈 애기. 이야기가 마음이 되게 아프고 열등인데 엄청 이쁜 아기예요. 그래서 귀여운 아기야. 이야기를 보면 헤라엄마가 이야기는 한 번도 헤라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없지만 이야기가 헤라엄마를 엄청 사랑하고 믿는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헤라님은 그냥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그런데 이야기가 망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그날 진짜 그냥 막 없는 에너지까지 다 끌어올려서 얘 이거 잘못되면 죽는다 싶어서 엄청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분리돼서 너무 행복하죠. 현실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영채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니 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내 할 일 하겠다는 각오를 해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뭐가 아쉽고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 이게 영채님께 맡기는 거야. 어차피 맨몸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딱 이게 영채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헤라님과 우리 도바님들이 계신데 뭘 못하겠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많은 사람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라엄마 당신이 울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이쁘고 섹시해서 더 좋아요. 사랑해요. 고마워 우리 애기. 우리 애기는 금강저 선물로 보내주고 영채패치 3장도 같이 동봉해서 체험담 선물을 보내주고요. 여러분 기어라기한테 힘내라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기어라기 힘내요. 파이팅 하고 다 외쳐주세요. 이제 힘이 나서 다시 이렇게 일어서려는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라엄마도 제자가 이렇게 아프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가 왜 1년이나 안 왔어. 네 마음이 두려우면 수행을 해야지. 마음부터 봐야지. 여러분은 그게 문제예요. 회사의 인생이고 가정의 인생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마음공부라서 영채님께 맡기는 걸 배워야지. 부지런히 와야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 그러면 경제적으로 되면 간병인한테 맡기고 와서 수행해야 되는 게요. 마음 봐야지. 치료는 의사가 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완전히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유는 영채님이 하잖아.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거 해결한다고 공장 가서 1년에 있었으니. 그래서 왜 안 왔어? 베트남이라 못 온 거야. 우리 여기. 그냥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자주 올 수 있다고. 다행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절대 죽지 않아. 거지 되면 뭐. 거지 되면 가서 좀 동량하고 삼각김밥 좀 하나 얻어먹고 살면 큰일 나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죽지 않으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가차없이 수치 인정하고 그냥 칼 맞으리라. 이래야 돼. 수치 당하리라. 두려움 느끼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결하기가. 혜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고 감동이네요. 오야 우리 애기. 힘내라. 이렇게 너를 응원하잖아. 봐봐. 영체마을에 아가들이 다 너를 응원한단다. 혜라엄마도 너 엄청 응원하고 엄마가 네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우리 애기. 너무 이쁜 애기가 잘못될까봐. 잘못되는 건 뭐야? 사업이 망하는 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알거지가 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절망하고. 네가 패인이 되고. 나는 무능하다고. 열등하다고. 너 스스로를 수치 주고. 알거지가 돼도 영체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텐데. 그 정신이 무너질까봐 엄마가 그게 걱정이 됐던 거지. 우리 애기. 근데 이거 읽으면서 엄마가 너무 행복했어. 우리 애기. 아구 이뻐라. 내 새끼 사랑해. 아가야 사랑해. 우리 애기 엄마 할 수 있어서 행복해. 행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